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오늘 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전 10시 기준 12명 늘었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18만 9천 7백여 명입니다. 익산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학교 안팎의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익산의 학교 3곳의 학생 1,400여 명이 전수검사 대상이 됐고 수업도 비대면으로 전환됐습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를 비롯해 익산 지역 고등학교 3곳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학생과 교직원 등 1,4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등교 수업도 비대면으로 바뀌었습니다. 확진된 학생들은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김제 가족 모임 말과 관련해 확진 판정을 받은 김제 모 중학생과 접촉한 대상자들의 형제나 지인들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중학생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한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점을 고려해 개별 감염이나 익산에서 발생한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전파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실은 감염원인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동이 굉장히 그리고 또 만남이 망성하신 분들에 대해서 비교적 감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익산에서 확진된 또 다른 10대 1명은 김제 가족 모임 관련으로 나타났고, 일용직 노동과 병원 입원, 기숙사 입소 등을 위한 선제 검사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은 선제 검사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는 건 곳곳에 무증상 확진자가 많다는 의미라며 방역수칙 준수와 신속한 검사 등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유진희입니다.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